자신의 SNS에 최근 미 프로골프 피제이 투어를 강하게 비난했던 필 미케슨이 자신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결국 고개를 숙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 미케슨은 이달 초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후원으로 열린 에이시안 투어 사우디 인터내셔널에 출전해 피제이 투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미케슨은 피제이 투어의 탐욕이 역겹다며 피제이 투어가 선수들의 몫인 미디어 권리를 빼앗았고 선수들에게 돌아갈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케슨의 발언은 사실상 사우디의 오일머니 석유 돈을 앞세워 출범을 앞둔 슈퍼 골프리그의 출범을 두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슈퍼 골프리그가 그런데 피제이 투어, DP 월드2의 수많은 스타 선수와 계약서를 제기되는 만큼 더 힘을 시켰다는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미케슨의 구상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피제이 투어를 향한 독설이 자신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피제이 투어를 저격하는 발언 이후 수많은 관계자들과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타이거우즈와 로리 맥킬로이 등 피제이 투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미케슨과 대립가까지 세웠습니다. 미케슨이 오랫동안 피제이 투어에서 활약하며 엄청난 불을 쌓은 선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탐욕스러운 것은 피제이 투어가 아니라 미케슨 자신이라는 지적도 당했습니다. 미케슨은 이처럼 자신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거세지고 또 사우디가 출범시키려는 슈퍼 골프리그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되자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하게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미케슨과 동행했던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이 미케슨과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잘되기를 바란다며 후원 종료를 발표했습니다.